여러분 안녕하세요. YBN 편의 공무원 영어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에도 우리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오늘은 숭실대 비 입문 문제 4번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밑줄 단어를 보면 Faison Hole,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Faison 하는 단어는 비둘기입니다. Hole은 구멍, 여기서 비둘기가 들어가는 출입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둘기 여러 마리가 한쪽 출입구 구멍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A 구멍, B 구멍, C 구멍, D 구멍 이렇게 출입구 구멍을 여러 개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싸움이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aison Hole, 분류하다. 보기문항에 Categorize라는 단어가 있죠. 분류하다는 뜻이고 1번에 있는 Diagnose는 진단하다, 2번에 있는 Persuade는 설득하다, 3번에 있는 Stimulate는 자극시키다, 자극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숭실대 문제를 풀었습니다.